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안보현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뭐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가위도 한번 눌려본 적 없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풍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극복해보자 해서 팝 퀴즈 선택했는데 진짜 내 손으로 풍선을 터뜨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안보현의 운동 루틴을 알려준다면 일단 스트레칭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운동을 빡세게 해야겠다 싶을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즐겨 마시는 편이고 일단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합니다 체중 감량을 해야 될 때는 공복 유산소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오! 별풍선이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준다면 칭찬이라기보다 제 팔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을 좀 가져보려고 지금 재벌영사가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쉬는 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칭찬이니까 여태껏 고생 많았고 앞으로 네가 더 해야 될 고생과 시련들이 가득하단다 만족하고 만족하면서 살려 2024년 버킷리스트는? 올해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되게 큰 자양분이 됐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찍어놨었는데 힘들 때 보면 좀 기분이 좋고 위안 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자연을 많이 보면서 힐링하기? 재벌X 형사 작품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제가 오래간만에 재벌영사 촬영이 끝나고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게 됐거든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진짜 많이 봐주셨다는 걸 피부로 느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지금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거의 다 엄마가 없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그래서 한 명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마지막에 연기한 이수가 부족한 거 없이 만족하면서 사는 척을 하지만 사실 가족의 사랑과 연민을 느끼면서 얘가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재벌영사의 진이수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떠난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곳을 추천해 준다면? 다 좋았는데 바이크 타고 전국 일주를 한 바퀴 아래로 해서 쭉 올라오는 걸 혼자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곳은 삼척이 아니었나? 삼척항 있는 저기 되게 예쁘고 투명 카약도 있고 그걸 정자에 앉아서 이렇게 봤었는데 한국에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삼척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 이제 안 무서워하고 그냥 편지 주먹도 안 무서운데 풍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재벌엑스의 형사 지니스와 안보연의 닮은 점이 있다면? 사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밝거나 높은 텐션의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찐친들이랑 아니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약간의 그 이수에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을 한다고 하는데 안보연의 최대한주는? 이거 조금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항상 술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콘텐츠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사곤 하는데 제가 일과를 끝나고 매일 술을 마시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기분이 좋을 정도로 고생했다 할 정도만 즐기는 거지 안보연의 최애 안주는? 사실 저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라면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도 좋아하고 예전엔 짜장면 같은 것도 안 먹었었는데 조건 선생님 나오시는 짜장면 랩소디를 보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고 막 입맛이 나이가 들 때마다 조금씩 바뀌나 봐요 근데 항상 저는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이 들어간 육회나 회나 치즈 같은 것도 좀 먹고요 김을 제일 많이 먹긴 해요 김 먹으면서 술 한잔하면 건강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괜찮아 이런 합리화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많이 풍선을 다트려본 적이 오늘일 거예요 첫 팬미팅을 앞둔 소감을 말해준다면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요 감개무량하기도 해요 사실 내가 이런 팬미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 안 보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고 있긴 합니다 좀 떨려요 오늘 옷도 잘 맞춰 입었어 진짜 요즘 새롭게 빠진 취미가 있다면 제가 요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취미라고 하면 취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백종원 선생님이랑 자주 요즘 자리를 갖고 요리하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자주 보고 막 하는데 눈에 익어서 그런지 나도 할 수 있겠다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취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풍선을 터뜨린 저의 팝퀴즈를 보셨습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촬영한 마리클레르 4월호가 곧 나옵니다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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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